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주인공이 프로포폴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필러를 넣기 위해 조사하는데 프로포폴은 성형수술이나 내시경을 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수면 마취자입니다. 스르르 잠을 재워 수술 동안 일어나는 일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점익조사를 통해 간편하게 재울 수 있어 편리하죠. 드라마에서 연진이는 마취 후 혹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얘기했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 중 말을 걸면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뇌의 기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 수면 마취 중 자백을 유도해 범죄 사실을 녹취하면 법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우유주사로 잘 알려진 프로포폴을 맞으면 피로와 불안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수술 후 깨어날 때는 개운한 기분이 들고 빠르게 정신 상태를 회복할 수 있어 1986년부터 짧은 수면 마취에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포폴 투여 후 불과 몇십초 이내에 약효가 발휘돼 잠이 들고 일반 마취제에서 볼 수 있는 구토, 두통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널리 사용되고 있죠.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되고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기억을 회복합니다. 프로포폴이 나오기 이전에는 티오 펜탈을 많이 사용했어요. 1932년 나온 티오 펜탈은 작용시간이 짧고 회복시간도 빨라 약물 중단 후 5분에서 10분이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 약은 헐리우드 스타 마릴린 몰로가 자살하기 위해 사용한 수면제 페노바비탈과 유사한 바르비트루산 계열의 약이에요. 침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마릴린 몰로의 위장에서 페노바비탈 47개가 발견되었죠. 페노바비탈은 수면 시간이 길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자살하기 위해 오용된 페노바비탈 이후에 개발된 정명 마취제가 티오 펜탈입니다. 티오 펜탈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다친 군인들의 외과 수술에 대량으로 사용되었어요. 우수한 마취효과를 인정받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전쟁기간 사용된 전체 마취제 중에 78%를 담당했죠. 티오 펜탈은 수면 중 자백유도라는 진실을 알아내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처럼 사용된 이런 종류의 약을 진실을 알아내는 약이라고 합니다. 정목주사를 통해 긴장을 이완시킨 다음 체면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거짓을 꾸며내려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 무방비 상태에서 범죄 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긴장이 필요한데 수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실을 말하게 유도하죠. 치중 진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술은 약간 먹으면 신경이 흥분하지만 많아지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요. 알코올이 뇌의 자제력을 줄여 숨겨놓은 비밀을 털어놓게 합니다. 수면 마취제를 이용해 이런 효과를 유도하는 방법은 미국의 수사기관과 군대에서 스파이를 심문할 때도 사용되었죠. 티오펜탈은 사람과 동물을 안락수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안락수가 허용된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사용되죠. 티오펜탈을 정맥 조사해 혼수상태에 빠지면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중추성 근육위원제를 추가 투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에도 쓰이는데, 과량의 티오펜탈을 조사하면 몇 분 만에 사망해요. 예전에는 이용되었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티오펜탈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수면 중 스스로 자백했다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수면 마취 상태일 때 거짓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해 사실과 다른 틀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심리적 고통과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마비, 기억상실 등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백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마취제를 통해 진실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직 합법적인 자백 유도제는 없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만약 연진이가 살인했다는 범행을 자백해 녹취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프로포폴도 수면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이어서 드라마나 영화에 흥미를 돋우기 위해 가끔 등장합니다.